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선토지 박사입니다. 오늘은 물건 양쪽으로 계곡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아주 작으면서도 값싸게 나온 임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임랴는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에 소재한 2,400여평 규모의 임랴입니다. 용도지역이 교획관리지역이라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매물까지는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약 400여 메다 비포장임도 등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 상태는 오래전에 개설되어 있는 도로라서 대체로 양호합니다. 식수는 보시는 것처럼 계곡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기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가 직선거리 200여 메타 이내 위쪽에 있어서 임야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서 설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매물은 건강상의 이유로 금내물로 나온 임야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인장이 커다란 텐트를 쳐놓고 임시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장 임장시에 주인장으로부터 매물에 대하여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의 매도가는 3,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하면서 농촌생활이나 자연인생활을 하실 분들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매물 현황표를 확인하신 다음에 항공영상으로 임야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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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